하니. 택배 왔어, 박하니. 택배 왔다고? 응. 매니저가 주고 갔어. 사무실로 뭐 왔다고. 팬이 졌나 봐. 뭐야? 몰라? 뭐지? 뭐지? 뭐가 온 거야? 요즘 팬들이 젤리 많이 보내는 거야, 젤리. 팬들이 너무 좋아해. 팬들이 젤리를 많이 보내줘요. 젤리를. 어쩜 저렇게 좋아해? 마이 프레셔. 그럼. 같이 봐, 안 먹어. 저 뺏어갈까 봐. 내가 봐.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보냈대? 다른 애까지 보냈어. 우와. 우와. 우와, 지렁이. 공룡, 공룡도 있어, 자기야. 지렁이, 공룡. 아, 좋아가지고. 새콤달콤도 있고. 자기가 이거 다음이 곰이랬지? 아니지? 내가 역사를 다시 집어줄게. 처음 시렁이 카레멜로 시작했어. 카레멜로 시작했다가 새콤, 그다음에 지렁이. 여기 지렁이 보면 지렁이가 섞여 있잖아요. 두 가지 맛이. 그지? 섞여 있고. 그다음에 만난 친구가 이제 하이라이트지. 하이라이트. 붐! 그 SNS, 그 뭐냐. 다이렉트 메시지 있잖아요, DM. 거기에 요즘 젤리 DM이 그렇게 많이. 아, 젤리 DM이. 전부 다. 뭐 젤리 맛있어요, 뭐 보내줄게요. 무슨 젤리가 맛있어요, 뭐 어디 편의점에 이 젤리를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길가다가 저랑 인사하시고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젤리를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젤리를. 방송이 진짜 힘이 커요, 형이. 네, 그러니깐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난 줘도 다 싫어. 그러니까 진짜로 안 와. 진짜로. 보내지마, 보내지마. 나 안 먹어,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 무조건 사 먹어. 그러니까 안 와, 진짜 안 와. 진짜 안 와. 그러면 하는데. 안 와, 안 와요.